해주는 거예요 잘하셨다고 자 본인들한테 박수 얼마나 힘들면 생각없이 막 짖거리겠어요 그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집에 갈게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왕년에는 홍대에서 한참 버스킹 열심히 할 때에는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8시간을 버스킹을 했었는데 라떼는 말이야 그랬어요 그게 온 6년 전 으으 토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방금 멋있는 곡 하나 했으니까 저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 젊은 피인 카카오유를 제가 한번 시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유가 요즘 팝을 출 때가 가장 이쁜 거는 아니고 좀 상큼하고 나름의 좀 팝팝팝 하더라고요 그래서 팝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유 예뻐요? 예 맞아요 예뻐요 일단 나보단 예쁜 것 같아 농담이고요 유 정말 예쁘고 우리 팝 신나게 할 건데 나연 팝 다 아시죠? 예 시작하면은 팝팝 해주시면 아시겠죠? 시작 팝팝 팝팝팝 알겠죠 이제? 자 팝만 하면 돼 자 시작 팝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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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보여요 아 네 보여요 아 빨리 빨리 손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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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